뵙고 계시오 여수님 다 보여요? 대표님 대표님 이기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 체크를 찍어놔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사실 이런 거 개인 콘서트이면 아무렇지 않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꼭 저의 팬분들이 계신 게 아니라서 그리고 남성분들도 좀 많이 보이는데 한 분이나 제가 눈을 맞추셨어요 진짜 약간 부득이하게 눈에 테러를 가한 점 죄송스럽고요 누구야? 감사합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나이가 어, 26 이야 어떤 계기로 왔어요? 저는 약간 궁금해죠 어떻게 왔어요? 누구의 팬이어서 아니면 뭐 KFN이야 어쩐지 좋다 근데 K가 안 나고 제가 나와도 괜찮아요? 어때? 괜찮아? 착하네 11살 차이니까? 아, 만으로 하면은 아, 그래도 괜찮아요 11살 2000년 월드컵 봤어요? 2000년 월드컵 봤어요? 아, 우리 때는 우리 때는 2000년 월드컵을 봤냐 그니까 그걸 즐겼냐 뭐 이런 거랑 이걸로 이게 판가름이 나가지고 그니까 그걸 못 찍었다면 약간 난 이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솔직히 거리가 느껴지더라고요 네 저희 부모님 생일 때는 저희 애한테 항상 그랬잖아 어, 88올림픽 모르는구나 약간 저도 어느 순간 꼰대가 된 거죠 네 아무튼 즐겁죠 여러분? 네 예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뭐 지금까지 뭐 오프닝부터 저희 데뷔 곡부터 그리고 이제 드라큘라 그 다음에 모차르트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여러가지 뭐 치킨하이드의 넘버부터 뭐 여러가지 정말 뭐 킹키부츠 좋은 넘버들 이렇게 많이 불렀지만 여기서부터는 좀 색다른 무대가 될 것 같아요 어 어 어 어 어 그 무대 중에 뭐 오늘 지금부터 이제 여기서 부를 섹션에서 부를 넘버들은 아마도 미리 보는 넘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영원히 지금 이 순간 오롯이 이 무대에서만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무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넘버들로 채워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즐겁게 감상해주세요 하지만 파도 같은 건 너무 위험하기에 바람에게 바람에게 한 번 더 말을 걸어줘 어떻게 그릇빨이 날 수 있죠 바람을 넘쳐나 내 모든 바람이 바람이 야 나의 힘이야 니가 춤추될 난 암을 위로 날 수 있단다 니 몸으로 공기를 흔들며 그 춤을 출뜨며 니 날 개짓에 이 세상이 변해 나 빈팔을 펴서 나무 위의 가치를 떠나 날아 올라가 바다를 바줘 나의 힘이야 나의 힘이야 나의 힘이야 나쁘게하는 나의 힘이야